지금 이 나라는 친중 친북 성향을 띈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중 중국하고 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친하죠 중국하고 친하고 또 북한하고 친하고 아니 북한하고 친하죠 근데 여기서 더 친하려고 해도 북한이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아니 뭐 준다고 자꾸 준다고 준다고 통일부 장관 2년은 뭘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도 북한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는 이 친북하고 친북 성향하고 이 북한하고의 정권과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겠다고 하는지 또 왜 안 받겠다고 또 버티기도 하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게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말이죠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했는데 중국 대만을 안정한 기조로 삼겠다 안정한 상태로 두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 나라가 그런 정도의 그것이 없다면 안 되죠 이 SCM에서 이렇게 함께 미국과 동맹국과 함께 가는 것 그건 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결국 한미 양국군 동맹 한미동맹은 뺄려야 뺄 수 없고 뺄려야 뺄 수 없고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은 반드시 더 강화가 돼야 할 혈맹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혈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서는 우리를 침략할 사람은 국가는 시진핑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세계에서 그럼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공동의 적을 방어를 해내야 된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작게 작전 계획이죠 5015 대폭 수정을 해서 한미안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소위 SCM 발표했습니다 북한 위협이 더 강해졌다 한미 작전 계획을 6년 만에 손봐야 되겠다 손본다는 겁니다 더 강해진 데 대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텐 미 국방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지만 종전선언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군 철군 그 다음에 철수 그 다음에 북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미국이 떠나면 북한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자꾸 종전선언을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국민들이 지금 납득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해서 작전 계획 501호를 내년부터 대폭 수정하고 보완 기회했습니다 내년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해입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나라 안보가 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자유민주주의 생활 성장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말 시장경제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수력과 적극 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뭐 이런 위험한 이 위협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서 한미연합 잡계를 6년 만에 크게 손보겠다고 어저께 합의를 하는 공동선명을 냈습니다 서울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하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기획지침 이걸 승인했습니다 전략 기획지침 새로운 잡계를 수립하거나 기존 잡계를 대폭 수정 보완할 때 국방장관이 합참 등에 지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은 향후 1, 2년간 북한의 새 위협 평가를 토대로 해서 첨단신무기와 작전 개념을 활용해서 각종 대응 방안을 포함된 잡계를 새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의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 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을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미국과 함께 했다고 우리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변화 외에 대규모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변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지휘 구조 변화 등도 고려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 반 이스칸데르 미사일 막강하죠 이런 것 등 남한과 주일 미군을 개량한 신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나 실전 배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KN-20 개량형에 장착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소위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껌 이걸 더 능가하는 바로 그런 무기도 우리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술핵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볼 수 있는 게임 천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바로 KN-23 개량형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한반도 유사시 전쟁 판도를 볼 수 있는 게임 천지 바로 이러한 변화 작게 변화 내용은 앞으로 1, 2년간 양국 합참의 공동작업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결국 양국이 또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계했습니다 사령부 본격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주 국가가 지금 복잡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선거 때문에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nn 상점에서 청소를 보는 경激한 기술을 해뒀고 있는 날씨 예민한 번호에 입장하는 것과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지휘하스타일의 범악은 어린이의 평소가 예정인 조립이 있습니다 영어 제품이 아예 그렇더라고요 시원전un제 그대는 아예의 공동작업으로 아멘